저희 오늘 놀러 가요! 깐짜라부리! 이름에 대한 의미는 황금의 도시! 방콕에서 한 두세 시간 정도 거리! 태국에서 세 번째로 큰 행정도시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야? 나콘 라차시마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치앙마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깐짜라부리! 황금의 도시에 또 어떤 보석들이 숨어 있는지! 아! 궁금해! 자, 함께 찾으러! 빠이뚜라이! 나 여기 처음 Commod ум 모델데, 딸린천역! 갈 깐짜라부리巧. 2분쿨, 농 Harm Kaase 2분간 ממ escape. 之後 속은ㅋ 그럼 날교생으로 가는 것분들 보니 Their узна緊han다는 뜻. 안녕 кл конт 통! 난 방콘 탈탈아 which is really good? 까 otherwise? 이번에는 이대로ası importantes 놀aver다 너는 그냥 바 실어 borrowed다 그렇습니다... 2008. 충남 매일도 되겠습니다... 200. 감사합니다. ный 9000원 209. 20000원 여기etas 이거 제대로 된다는 것은? 이거 zar지 우리가 사시나요? 보러 갈게요...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랑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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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이네? 약간 옛날 일본 애니메이션 느낌 나 랑떡 랑떡 아이 아이 큰 큰 랑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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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이곳을 방문하기 전에는 이 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미리 빨리 빨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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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리가 있으려나? 시작 수고하니 여기 문이 다 열리었대 나일리 난다 탄수가 저거 대파래요 와 경치 죽인다 저기 엄마가 직접 빠진거야 응 화이팅 기차가 지금 한 30분 이상을 멈춰있어요 이 태국 기차가 이래서 신기한게 이유를 모르지만 다들 그냥 칙칙하게 기다리고 오기전에 여기 뽕이 이렇게 살아있었던거 같은데 아예 미역돼 버렸네 너무 슬퍼요 그리고 너무 자주서 지금 아니 아까 날씨 더 타면서요 진짜 맛있다 그나저나 기차는 또 훔쳤네요 아니 지금 지금 털턱끼리 도마라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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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진짜 귀여워 산내음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막 콰이도 지나가고 영손도 지나가고 다 있어 나 지금 잤어요 나 사람 엄청 많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이 다리가 원래는 뽕빠가 됐었던 다리인데 용사의 흔적을 담기기 위해서 재건이 되는 현장입니다 이건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 다리에 대해서 아주 긴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타고있는 열차를 좀 더 여쭈로 타고 보면 태국와 미얀마 사이를 험난한 산길을 천연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나와 이 대북에서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이 헝랑한 산길을 그 짧은 기간 안에 철도를 깔기 위해서 아픈 역사의 과와도 드러나거든 그 과정에서 이제 붙여진 말이 죽음의 철도랑 질병으로도 노역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우리가 이 기차를 타고 지나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좀 새겨들으면서 저도 한번 지켜보려고요 나 혼자 여행했으면은 솔직히 생각 안하고 갔을 것 같은데 같이 가니까 너무 나도 좀 뜻깊다 시청하시는 모든 국가의 분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다같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찔해 아찔해 이렇게 높은 암벽의 절벽이잖아 이거를 사람들이 노동자가 일일이 다 깎았다는 게 여기서 아픔의 절규가 느껴지지 않아 와 엄청 가까워 여기가 이제 우리가 곧 들어가고 응 저기 내리면 될 거야? 응 조금 앞에 가서 와 진짜 다 나무로 내리고 봐봐 그러게 진짜 우아하다 진짜 아찔하지 오 와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와 진짜 소름 돋다 어떡해 이걸 우리가 또 근데 기차를 타고 왔다는 거잖아 그치 진짜 입이 안 다물어져 딱 이 동굴이 휴식 쳐도 되었대 오 박쥐 소리 엄청 높다 와 와 와 이중이 최 끝 그치 그치 엄청 조용해 엄청 조용해 근데 여기 진짜 있으면 고요하고 오 좀 무서운데요 와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뚫었을 것 같아 예 우와 헐 갑자기 벨 생각이 옛날에 어렸을 때 깐지나뜨리 왔다를 다수학여행으로 그때 울었던 거 같아 느낌이 만드는 데 한 5년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1년 안에 뚜딱뚜딱 만들어 버려 아찔해요. 진짜 아찔해요. 이 차를 타고 올 때랑 내가 직접 여기를 걸어보니까 느낌이 완전 색달라. 완전 달라. 진짜 절경이다 절경이 아니야.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헬파이어패스라고 그곳의 이름이 왜 그렇게 붙여졌냐면 빛이 없는 거의 어둠과도 같은 공간이야. 한 손은 횃불을 들고 한 손은 이렇게 노력을 하는 장면을 보고 와 그래서 여기는 죽음의 도로다. 헬파이어. 이곳이 지금 태국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 너무 다행이다. 근데 아직까지 좀 많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가 또 있긴 있는데 모두가 다같이 알려서 여기가 꼭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이제 또 기분전환을 해야겠죠. 너무 무겁지도 않게. 그렇죠. 선샤인. 갑자기 어둠에서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네. 와우. 안니 빠이 등 메왕 마이카? 빠이 기 모. 어 기 모. 빠이 를 러카? 탁라이 러카? 600. 성권 600. 아하. 아하. 이때 빠. 3-3m. 아하. 30-5kg. 아하. 아하. 그 path Mosul. 우와. 은하 Range, 배가 오는 날씨. 아하. 오. 에이브 전환. 스크리스. 너무 떨궈진 거 아니야? 여기도 하이나 여타야 하이나 안 달라이네 와 이거지 VIP VIP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바디 바디 나 안녕히 계세요 와 미쳤다 이거 오이 마희돈 유니버시티 깐차나무리래 오 마희돈 인데요 오늘 날씨 기가 막힌다 키우미카 비가 오고 달려 비가 오고 달려 비가 오고 달려 이게 진짜 한 주말 전에 미션 속이다 보니까 날씨가 오락가락 화네 비를 먹고 있어 지금 나 멋있는 것 같은데? 진짜 멋있어 진정한 여행자야 지금 이리 와 오빠 까우리 비 내리는 오다 미션하고 있습니다 미션하고 있습니다 해 떠 있는데 비 내리고 있네 여기 귀신같네 범 꼬리 포릅 포릅 아니 똠얌 찰맥 나 미션 똠얌 으어오어 어때요? 아까 뭔가 따가운 것 같아 어때? 이 뮤에서 먹는 이 쌀국수 맛 잊지 못할 것 같지 않아요? 절대 보지죠 이거 육백밭 쌀국수야 이거 우와 저 삼바바 우와 엄청 운전하지 않아? 와 여기서 뛰어 걸고 있다 우와 가도 가도 산 또 가도 산 계속 가도 산 많이 흘러 많이 흘러 여기 이제 조금 의왕 쪽으로 더 오긴 한 것 같아 오오오오 보인다 보인다 사람들이 보인다 사람들이 보인다 오 맛있는 냄새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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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엄청 멋있어 하이 이런거 모심 모심 맵니 차오탈라의 카피 왈라삼 롤 오케 카피 우와 두공대에 뜨거워요 야 가자 아 아니 거두헝 때문에 다하고 소가 잘 안되는데 학교 학교가 잘 안되는데 어 좀 무서운데 좀 무서운데 아 아 우리만 있는거 아니죠 여기 아하 아하 아 나 여기 왠지 느낌좋아요 어 느낌적인 느낌 아 아 아 그래 이온지 이런 느낌이지 언니 미 헝왕 메카 오오오 떼내네 피 형 태우니 미 은네남 메카 함 타게 아 이 아 아 아 아 왜 알 아 네 아 어 오오 오 이예 이예 고마 고마 괜찮은데? 깜짝이야. 없어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에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곳을 먹게 되는 일이니까요. 그곳에 있는 곳이 있었어요. 몇일에 있는 곳이 나왔어요. 아! 아은이, 이곳이 있는 곳이 왔어요. 안전받아. 아이고. 갑자기 비단이 왔어요. 갑자기 비단이 왔어요. 오 마일 갓 나 아직 숙소도 못 찾았는데 오 마일 갓 피가 엄청 많이 와 피 억수로 온다 억수로 피 주워이 치위드 통통통합 오 마일 갓 여기가 두개의 갓 오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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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감사합니다 저는 길이 너무 맛있어 역시 비오는 나름이 풀라멘 다 달라지는 거 알지? 엄청 맛있나나? 여기다가 그냥 꼬끼 한 마리 딱 넣고 쏙 들어가서 먹으면 훨씬 맛있겠다 밥도 나와가지고 막 비벼서 넣어? 응! 롤러야 돼 비 오는 날 천천히 와 근데 아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거 유튜브 기차 타고 오는 거 봤을 때 분명히 그분은 삼십시받인가? 표가 그랬던 거 같거든? 삼십시받? 응! 근데 우리는 백받이었잖아 인당 백받? 응! 오른건가? 뭐지? 우리 가방이 많아서 그런가? 삼십시받 와 너무 이쁘다 새 날라가고 와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응 그러니까 한참은 제가 불ے如此 불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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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불ae 불ae 그래서 이렇게 바랍 스타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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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이곳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곳은 1시간 정도,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그곳은 어떤 곳이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은? 이게 2시간 정도가 되고요. 아, 이곳은 1시간 정도의 집에서 2시간 정도가 되고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 급찾은거 치고는 진짜? 찬호! 찬호! 왜? 입근! 맞다! 떠올리자 입근! 왜 울냐? 가슴맛아! 좋아요! 우와! 빠이 까르! 가짜나뿌리 얼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